저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어딜 가든 카지노가 있어요 슬롯, 블랙잭, 제가 모르는 다양한 전세계 카드게임 모든 게임들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개만 타면 난 그냥 베가스에서 평생 살고 싶다 놀고 먹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베가스에 도착한 기념으로 그렇게 놀기 좋다는 라스베가스의 도시도 좀 구경해보고 시내도 가보고 그리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큰 포커대회 WSOP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연예인인 임요원 형님과 홍진호 형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뭔가 간단한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라스베가스의 시내 그리고 뭐 유흥거리들 같이 한번 구경하러 떠나시죠 한국인들만 그러겠지만 일단 미국 엘리베이터에서는 탁기 버튼이 연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탁기 버튼을 후다닥 누리잖아요 한국인처럼 우리만 그런가 봐 택시 와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헬로우 지금 골드너겟으로 가는 우버를 탔고 밤에 재밌는데 낮에도 굉장히 재밌다고 기사님이 그러시네요 Can you say hi to my YouTube? Sorry! 하하하하 저기 보면 스팅, 마틴 게릭스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거의 매달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연간개혁이 된 상태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땐 되게 어렵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안하거나 뭐 이럴 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달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 있으면 그냥 베가스 산다는 말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편해 난 일단 골드너겟이라는 데 도착을 했고 시내로 나가려고 합니다 수영장 있는데 모두가 되게 평화롭게 수영을 하고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커플이네 이 하늘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대전 같은데 대전? 여기가 이제 물론 전화 안 합니다 어 뭐야 뭐야 내 머리 위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짐 라인이래 어 이거 한번 타볼까? 진짜 스케일 I haven't done it yet 어? But you're gonna be safe It's gonna be scary but you're safe 오케이 이렇게 8에 9%를 채워줍니다 15,000원을 더 주면 와 미친 어벤져스 출동하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높아? 아 나 미친 뭐 한 거야 나 아 왜 이렇게 높아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왜 한 거지 나? 아 나 쌀 거 같아 나 아침에 화장실 안 갔다 왔는데 쌀 거 같아 아 진짜 나 바보잖아 아 스카이다빙도 했는데 뭐 아 나 멋있잖아 나 자신감 있잖아 나 자신감 있잖아 나 자신감 있잖아 와 개높다 와 개높다 와 개높다 나 뭐 한 거 나 뭐 한 거 나 진짜 미친 새끼 아 진짜 나 뭐 한 거야 나 나 진짜 우와 미친 떨어진다고 죽어 진짜로 와 나 슈퍼맨 미친 와 나 아이언맨이다 다 죽었어 오 재밌는데? 하나도 안 무섭네 야 이게 제일 무서웠다 나 왜 뒤로 갈까? 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재밌었습니다 오면 한 번씩 해보세요 너무 더워서 식욕이 없어 그냥 뭘 마시고 싶어서 일단 근처에 던킨이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 지금이 몇 도냐면 오늘 굉장히 시원한 날이거든요? 삐쩍삐쩍 말라 한 5분만 걸으면 아 이 초코를 시켰는데 왜 모까라떼가 나와? 그냥 크루아쌍에 소시지 들어가 있는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먹었고 이제 요한이 형 대회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만나러 아까 출발했던 데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호텔 뭐 길을 찾질 못하겠어 그냥 다 카지노야 다 카지노 하루 이틀은 신기했는데 맨날 그 카지노만 보이니까 무슨 약간 현타 온다니까 헬로 I know BTS You know BTS? I don't know but I know Like who they are? Yeah Oh wow How famous is BTS in USA? I really wanna know Like the Beatles famous Like the Beatles famous? Yeah Wow Really? I like the UFC, the Korean Zombie Korean Zombie? UFC I love him too 정chan성? I don't know how to say Korean Zombie Yeah Korean Zombie He's good What brings you in town man? Just traveling I'm a YouTuber Oh you are? Yeah Nice What's your YouTuber name? Uh Jisoo Jang My name Okay what do you do? I just vlog Travel Nice Yeah Straight from Las Vegas Yeah Alright Las Vegas That's it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Love with everything You too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포커를 거의 체스 하듯이 하니까, 미국은. 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엘키 님이라고 합니다. 프로 포커 플레이어 활동 중이신 라드. 저는 엘키, 엘키입니다. 사실 한국 뷰어들은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셨으니까. 우리는 엘키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옛날에 베르트랑, 베르트랑. 우리한테는 다 베르트랑. 뷰어 스타 알아보고. 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약간 이제, 프로 포커 플레어로 사는 삶.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너무 잘해. 한국 너무 잘해. 아, 한국. 그래서, 야, 라拉特의 포커 플레이어는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어요. 저는 22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22년이야, 아, 나 4년 전에 시작했어요. 리크 노래가 18년이 지났어요. 빠져나 importa, 몇 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더 많은 recursos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профессионally 아주 포커스하고 또는 физ과 멘토적으로 train해야 합니다 어쨌든 형도 위닝 플레이어잖아요 그죠? 그 위닝 플레이어 입장에서 엘키 선수는 어떤 왜 레전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누적 상금 8자리 10M부터 8자리잖아 10,000,000 14,800,000 아 그렇지 어쨌든 커리어에서 그냥 번트 형은 그러면 라이프 웨닝 여기보다 한참 안 해 아예 자릿수가 달라 아 그렇구나 Thank you so much running on! 그리고 여기 유튜브 있으니까 여기도 구독해주세요 이 세계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고 특히 이제 그 액수를 들으면 좀 대단히 놀랍긴 합니다 진호 형 방에 놀러 왔습니다 호텔도 좋아 보이는데 미스터 황? 문 열어 이 새끼야 미스터 황? 호텔 죽이는데요? 또 베가스에서 보네 약간 좀 돈 많아 보이는데요 형? 빨리 왔으면 불러 배고 꺼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 프로게이머이자 그리고 방송인 그리고 지금은 또 포커 플리어를 하고 있는 송준호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 베가스는 왜 오신 거예요? 베가스는 원래 제가 매년 한 번씩 오고 있는데 WSOP라고 그거 앞으로 매년 참가하고 있고 올해가 지금 세 번째 여기서 우승하면 사실 챔피언이라고 보는 건가요? 하하하하 성적이 좀 지금 어떻게 해? 지금은 쌓아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 새끼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어떤 영향을 여쭤볼 건데 오늘 좀 떨어지고 와가지고 약간 예민해 사실 아 예민해요? 떨어지고 와가지고 형이랑 요한이 형이 이제 포커 플레이를 선언했잖아 아 그치?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왜 라기보다는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지금 내 인생은 거의 항상 승부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쵸 그쵸 살아온 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프로게이머 뭔가 그런 승부라는 테마가 있어야지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같고 아 뭔가 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포커를 찾았구나 포커는 맞는데 그 와중에 호희덤인 거죠 아 포커라는 카테고리가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그쵸 호희덤이 가장 좀 실력 기반으로 좀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어쨌든 아직은 한국에서 인식이 호희덤을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좀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는데 아 그쵸 그쵸 설마 게이머 때부터 항상 이상하게 내 포지션이 뭔가 성무자 뭔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황무지를 걸어다니면서 개척자? 온갖 질타는 다 받고 말이 좋아 개척자지 그쵸 혜택이란 혜택은 하나도 안 받고 나중에 팔은 좋아지면 우리는 은퇴하고 또 호흡주들이 겁나 더 응원 받고 겁나 짜증나는 상황인건데 그래도 사실 뭐 그냥 이순간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 자체가 난 거기서 그냥 혼자 낭만인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요한이 형 만나러 가거든요? 요한이 형? 네 고요한 숨을 쉬어요 며칠 전에 그냥 살짝 물어봤거든요? 스타는 요한이 형이 좀 더 잘하잖아 했었지 새키야 했었지 아니 최근에도 그거는 진짜 그런 쇼보는 너무 좀 그러지 맙시다 지금도 난 실력은 내가 우수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이 형이 맨날 전략을 진짜 개떡같이 잘 지어서 오니까 거기에 지는 건데 포커는 제가 잘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니 요한이 형 대답은 좀 다른던데 요한이 형은 약간 지금 마탱이 가서 그러지 어쨌든 형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봬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홍시호 뒤부터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 이번엔 요한이 형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미스터님? 미스터님? 안녕하세요 진호 형 호텔 갔다 오니까 WPL팀 프로 입년입니다 막 진호 형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베가스에서 만난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일상이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도 대회 저쪽에 있는 거 아니면 응 여기서 가면은 보겠구나 어쩌다가 포커 선수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13년 정도에 선언을 했고 진호는 나보다 훨씬 더 먼저 하긴 했었는데 이제 전향 선언은 한 18년도? 모든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난 선수생활 할 때 재미 있었거든 네 내 일이냐 아니냐 이건 둘째치고 재미가 없었어 아 형은 지금 토탈 성적이 좀 어때요? 올해가 가장 좋긴 해 아 그래요? 온 지 한 10일 됐나? 10일 됐는데 토너모터를 많이 못 했어 아픈 것도 있었는데 많이 못 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야 아 올해 갔다가 하나하나니까 그러니까 딥런을 하면 할수록 빼먹을 수밖에 없는 토너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아 그러네 네 항상 오자마자 일단 어 왔어? 난 왔어 왔어? 아 맞아 이러면서 까딱히 딱 맞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일단 따뜻하게 찍고 그러고 시작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낫지 아 그렇구나 원래는 작년에 처음 가자마자 아 뜨뜻해 라고 생각하자마자 막 16번 연속 입문이 못하고 막 아 이제 막 지옥 같은 일이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기복이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되게 오래 이렇게 두드려야 돼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지 하나 얘기해 준호 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아 이거 진호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스타는 형이 좀 더 잘 좀 더 라는 표현이 정말 되게 부적절한 그런 표현인건 아니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적절할까요? 스타는 내가 압살했다 와 아까 진호 형 말이랑 좀 다르네? 내가 개발 처발 펴발랐다 아 진짜요? 진호 형 말로는 뭐 그냥 삐까삐까 어 그건 진호피셜인거고 하나 알려주자면 진호가 훨씬 더 잘해 스타를 근데 붙으면 나한테 져 아 저도 그걸 라이브를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구요 얘네는 왜 나랑 붙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게임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포커는 내가 압살이다 압살까지는 너 스타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얄얄한 그 예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진호가 나를 막 압살해 근데 높은데 올라가잖아 메인 이벤트 안 돼 안 돼 나한테 안 돼 아 그래요? 머리도 말리고 머리도 안 되고 왜 그러지? 둘이 진짜 뭐가 있나? 근데 뭐 지금 뭐 그냥 공식전이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할 때라면 당연히 진호가 뭐 그동안에 핸드수라든지 경력으로 근데 이게 공식전이 되면서 뭐 방송게임이 된다 진호랑 나랑 와에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다음 공식 이벤트는 포커로 한번 했으면 재밌겠다 아 불러줘 진호랑 나랑 해적으로 그러니까요 니가 딱 그 딱 짜가지고 어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설 한번 쓰셔야죠 스타에서도 썼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진호가 해줬으면 좋겠어 오우 진호 형 이런 말 안 하던데 파급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하든 아니 뭐 내가 직접 내 꿈을 이루는 것도 괜찮은데 진호가 내 꿈을 이뤄주는 것도 좋지 그렇지 뭐 어쨌든 사실 둘이 같은 위치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파급력이 좀 있는 진호가 그나마 이제 8팀을 따주면 아 너무 수월하지 형이 따면 최고죠 내가 더 좋지 내가 1등하고 진호가 2등하면 더 좋지 그게 한 번에 끝나야 한 번에 그게 최고 아니야? 그거 최고죠 걔는 1등보다 더 유명한 2등이 되는 거지 야 저기서마저도 어 2등을 한다 하하하하 아 어쨌든 형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쯧 가볼게요 한집 잘하고 형 파이팅 하세요 베가스 진짜 자 파이팅 파이팅 임용환 파이팅 파이팅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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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be thată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